이후 너무еть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퀵이 몇 개 같냐면요 우리 얼마 남았어? 자 일단 feature 중반전거만 해봅시다 manualنert 자 저거 중반전거 우린 돈 많아 담배 치즈 tensions 우리 가상esti 감사합니다 다,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여덟, 한, 둘, 셋, 넷, 다, 열, 일곱, 여덟 스물여덟 스물여덟 우리가 많이 냈어 근데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냈잖아 다 냈어? 저기는 65,000원 우린 35,000원 냈어 아... 계산 어떻게 해? 일단 사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우리가 존나 유리한 게 뒤쪽에 우스... 지금 총 몇 개야 이거? 일곱 개 둘, 네, 여섯... 아 여섯 개다 여섯 개 자 가죠 지금부터는 진짜 계산 좀 똑바로 해야 될 건데 3만 5,000원 주고 이쪽에 3만 5,000원 주고 일곱 개가 있지 그치,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확실히 사면은 돈 주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총 10만 원 쓴 거잖아 그치 맞아? 맞아 오케이 좋아 자 순서대로 바로바로 진행할까요? 이거부터 자 전화번호, 전화번호 뗄게요 아 네, 뗄세요 네 사은지 안 사은지 야 야 야 아 이거 너무 오래 하지마 우리 볼게 둘이 확 하는 동안 우리 볼게 아니야? 뭐지? 아 냄새, 냄새 나 뭐지? 아 빨리 하세요 저... 아 씨... 자 하나, 둘, 셋 안 사! 아... 쪼바 얘랑 나랑 비슷해 지금 고르는 게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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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한번 갑시다 어떻게 보면은 아 저기요, 아까 저 호수는 이거 못 했잖아요 진짜 리얼로 합치네 아 리얼, 그래 웃는 사람이 이거 사는 겁니다 오케이 진짜 리얼이에요 지금 15,000원? 여러분들이 잘 누굽는 다 제대로 정해주세요 아 맞다 우리가 돈 주면 안 되지 아니 아니 똑같이 된 거니까 니네가 3만 얼마 쓰고 우리가 6만 얼마 떴으니까 우리 똑같이 돈 쓴 거야 지금 아 그래? 이 모든 퀵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나 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 이리 와 감사합니다 형 이런 거 아예 안 웃으셨지 어 나 진짜 안 웃어 자 여기 웃으면 안 돼 준비 시작 네 네 일단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나는 나는 걸렸는데 얼마죠? 아 아 새야 웃었대 새야 웃었대 끝났어 한 사람 웃으면 끝나는 거야 한 사람 웃으면 끝나는 거야 팀전이잖아 예 얼마예요? 아 아예 계산된 거야 야 저거다 저거 저거 이거 저거 못하자 일단은 본인들 본인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15,000원 주세요 저희 다 둬 네 아 15,000은 왜 우리가 3만 5,000원 줬잖아 똑같이 계산이 된 거라고 여기 있는 전체가 그러니까 0이 된 거라고 0 너네 3만 5,000원 계산하고 우리 6만 5,000원 계산해 맞아 얘들아? 맞아 맞아 개소리야 미친 새끼야 우리가 돈을 냈다고 6만 얼마를 우리가 3만 5,000원 줬잖아 그러니까 반반 된 거야 반반 그러니까 봐봐 지금부터는 사는 거 서로 돈 주면 된다고 야 이 새끼야 우리가 여기 걸 사는 놈이한테 주면 된다고 야 우리 친 새끼야 네가 사는 놈이한테 주면 된다고 내가 말려둬 맞아 맞아 왜냐면 내가 3만 5,000원 내고 3만 5,000원 내고 그래 야 이 새끼야 5,000원 줘 5,000원 줘 여기 5,000원 줘 15,000원 줘 15,000원 줘 제발 아 이거 저기 백발 X같은 거야 자 하나 아 먹고 가자 야 야 잠시만 야 라이터 있으니까 담배 아니 담배 있으니까 라이터 있겠지 야 잠시만 야 야 끄내 야 끄내 뭐야 아 끄러 아 끄러 아 라이터 라이터 야 야 야 칼 칼 칼 아 이거 그냥 끄내 아 야 뭐야 야 야 이거 해봐 잠깐만 이게 뭔데 해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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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잼 아 시발 새끼가 어 어 뭐야 라이터 뭐야 야 라이터 라이터 아 아 시발 새끼 응 응 필터 잘랐어 피지도 못하게 필터만 잘랐어 정확히 와 15,000원 주고 잘 샀네 좋네 이건 뭐야 근데 커피가루 아 커피가루 아 방향제 커피가루 젤 젤이야 어 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젤이 아니라 어 싼 거 아니야 그거 같은데 뭐 하는 거 아니야 야 잠시만 줘봐 진심 그거 같은데 정자왕 아니야 줘봐 아 아 시발 정혁이가 이 개새끼 아 아 아 와 어쩐지 시발 존나 역하도라니 와 미친 새끼네 진짜 개돌아 이 새끼 미쳤어 씨 아 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니가 웃어서 그렇잖아 미친 새끼 아 아 우리 지금 플레이 좋아 어 플레이 돈 없어 이제 하셔야 돼 다음 거 만원 아까 이거 세트로 온 거니까 25,000원이니까 어 만원 만원이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들 개 관련된 거 그만 보내세요 이제 뭐 재미야 어 내가 말할게 하나 둘 셋 앉아 오케이 나이스 아 만원 주면 돼 싹밥에 나이스 말아주세요 오케이 우리 형 의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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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만 이런 것들도 있었어 그치? 촉이 좋아 딱 봐도 그지 새끼가 보냈어 봐봐 그렇지 신문지 신문지 그렇지 정 같은 거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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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내가 말했지 봐봐 케이스 고급지고요 일단 말했지? 케이스 고급지고요 예 케이스 고급지고요 보지 말고 형이랑 나랑 보지 말고 딱 여자 하나 눈감게 하나 둘 셋 우와 잠깐만 로렉스 아니야? 봐봐 철구가 예전에 로렉스 달라고 했잖아 방송에서 우와 우와 철구 오빠 아빠가 찾아온 거 좋아 보내서 보내요 지혜학 이혼하면 찾아갈게요 사랑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왓 이거 놀랬어요?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뭐예요? 기다려봐 이거 뭐예요? 이거 돌려줘야 돼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받았는데 일단 이 개소리야 이거 아빠 건데 이걸 돌려줘야지 어떻게 돌려줘 이거를 서브말이 일어나던데? 나 이거 몰라 로렉스를 잘 진짜 로렉스를 해 니가 봐 니가 봐 오케이 나는 명품 모르니까 아니 근데 짭이가 이렇게 무겁지가 않고 이러지 않아 이런 뭔가 복직한 느낌이 아니야 그치 어 진짜요? 기다려봐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방송 때문에 사서 보낸 거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짭도 방송 때문에 보낸 거면 품질 보증서가 안에 들어있거든? 없잖아 그 말은 뭐겠어 진짜 쓰던 거 준 거야 쓰던 거라고 봤는데 원래 짭은 쓰면은 녹슬고 이러거든 이게 만약에 방송 때문에 쓰면 이 안에 품질 보증서가 있었겠지 없어 품질 보증서 아이 보내줘야 돼 내가 보내줄게 줘 봐 아니야 내가 보내줄게 줘 봐 내가 보내줄게 우리가 받아주니까 형 컨텐츠 생겼네 어 생겼어 아 아 아 저희가 찾아가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 아 저희가 찾아가서 돌려드릴게요 예 컨텐츠 나왔다 아 이거 얼마짜리인지 보자 야 그거 뭔데 서브마리노래 서브마리노라고? 어 와 대박이네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거 같은데 금장은 아니잖아 그치? 금장이 비싼 거지 그치 해야지 금장이 더 비싸지 잠시만 보자 뭐 얼마짜리인지 씨 궁금하다 주말 차보자 아 돌려줘야 돼 이거 아 이거 뭐라고? 서브마리너 로렉스 서브마리너 저기 나오네 아까 아니 노 말고 아까 서브마리 해봐 저기 나오잖아 와 은색깔 미트로 내려봐 미트로 내려봐 가격 어 가격 나오잖아 이거다 이거지? 똑같이 생겼다 혹시 여기 김용망 씨라고 있나요? 아 네 우와 아 형 돈 줘야지 얼마예요? 얼마짜리여 이거 35,000원이요? 35,000원이요? 형 일단 35,000원 어 29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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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5만원? 그래 이게 은장이라서 그렇게 비싼 거 돈도 존 파란색 배경이지 야 철구야 일단 돈 줘봐 좀 이따 우리가 주면 되니까 아 이거 색깔은 이거 있어 얼마라고? 35,000원 1000만원 1100이래 개소리야 295만원에 적혀있는데 아 이거 중국 이거 다 1150 이거 돌려줘야 돼요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? 뭔데? 찐이든 짜비든 개사료보단 낫다는 겁니다 개사료보단 이거 근데 만약에 진짜로 문제될시에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로 이게 택배 보내 이거네 295만원짜리 이거네 봐봐 이거잖아 이거다 이거다 295만원짜리 아 맞아 맞아 295만원짜리 색깔이 맞아 295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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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네 아 돌려줘야 돼 이게 확실히 시계가 무겁구나 엄청 무거워 이거 돌려줘야 돼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 아니라 애나가 뭐야 애나라고? 애나가 뭔데? 아 애나면은 천원에 만원이야 그러면 295만원에 295만원 950만원짜리 아 원이라고 돼 있네 295만원이라 돼 있잖아 이 병신들아 우리 눈에만 저렇게 그게 되는 거고 이거 내가 돌려줄게요 진짜 거짓말은 아 에이 일단은 그냥 돌려줄게요 아니 일단은 우리가 산 거니까 돌려줘야 돼 아니 아까 나한테 보낸 거잖아 이거 내가 지금 좋아하지 우리가 보낸 거잖아 우리가 보낸 거 아니 인자지라 일단은 이거 돌려줄 거니까 내 편이니까 에이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한다고 와 이 새끼 왜 이거 돌려주려고 하는지 알아? 지혜랑 이혼하면 자기랑 사기 됐잖아 혹시나 이쁜지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 새끼 지금 이쁜지 지금 자기편 이쁜가 안 이쁜가 얼굴 보려고 얼마에요?